이번에 월정액 300원 한달 쓸 수 있는 메타 파일이 나왔습니다. 아직까지는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. 이런 경우는 재유고, 이런 경우는 정액제죠. 정액제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. 포인트만 보시면 되는데, 용량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. 이거는 정액제로 받는 것. 트라마도 다 정액제죠. 여기 커피프린스는 재유. 일드를 누가 많이 올렸네요. 미드도 있고, 방송. 방송도 1,500, 2,000원. 이거는 재유. 재유. 재유가 많죠. 애니. 도서. 교육. 게임. 유틸. 정액제 충전 들어가면, 첫 정기결제는 300원입니다. 정기결제로 하고, 두 달째로 넘어가기 전에, 제휴치업. 자동결제 해지 요청만 하면 됩니다. 300원으로 한 달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이후부터는 9,900원. 그리고 판매자들도 여기에다가 자료를 올릴 수가 있는데, 이벤트가 따로 없어요. 이런 데는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. 자료에 대한 경쟁이 없으면, 많이 안 올려. 이거 올리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 소속사 사람들이겠죠. 300원으로 한 달 정도 싸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냥 메타파일로 치면 안 나올 수도 있고, 영어로 metafile.co.kr 이렇게 들어가서, 줄겨찾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상입니다.